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 모이하고 외치면 아리아리 한번 외쳐주세요 아리아리 그리고 파이팅해 아 아 아 아 영화에 대해서 기대나 어 아니 그 저 에 역사적 사실이 고치구가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식성이 가미되어 있겠죠 어 우리 말을 어 지키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의 물겨운 얘기가 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셀카 한번 찍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 대하 한글자막 by 한효정